이쪽은 미소야 미소 언니 눈 봐 깜짝 놀랐다 그래 라이프! 바람났으면 좋겠지? 5, 3,4,1 5,4,1 사람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اب씀 저리 오늘 방세요? 그럴 거 같아요 저도 그럴 거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여러분의 미각을 알아보는 미각? 칵테일 만들기 게임입니다 칵테일 만들기 게임 칵테일 만들기 게임 칵테일 만들기 게임 술에 안 들어가고요 네 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칵테일 재료가 있는데요 4개는 일반적인 음료수고 2가지는 몸에 아주 좋은 건강 음료고 나머지 4개는 해롭지는 않지만 그냥 먹기에는 좀 그런 피하면 좋은 음료예요 네 자 이 게임에서 이긴 팀 누구죠 아까? 아까 이긴 팀 이긴 팀 이긴 팀 여기 이긴 팀 이긴 팀에서 숫자 하나를 먼저 골라주시고 1번부터 10번 사이 중에 10개를 모두 고르면 이긴 팀부터 숫자 하나씩을 지워서 모두 4가지 음료가 칵테일 재료가 됩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? 7 아 7번? 네 우리가 8 2번 3 10 10 1 9 9 9 5 그럼 우리 4 자 이 중에서 상대 팀 거 하나씩 빼면 돼요 상대 팀 거 하나 뺄 수가 있어요 8번 빼주세요 오 오 여기 섹서에 들어 있으면 바로 토해 마셔마셔야 돼요 오 와사비 있어 오우 진짜 이거 뭐야 뭡니까 마셔야 돼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아 그걸 다 먹어야 된다고요? 알아 맞힐 때까지 주세요. 그리고 당장 당장 주변에 얼마나 됐죠? 땡! 무? 땡! 또 없어? 그럼 바나나 우유 땡!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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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? 각자 두 개씩 남았어 오! 오케이 오케이 딸라카?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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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땡! 땡! 소이소스 땡! 아 소이소스 왔죠? 그림 어? 얼음? 아니야 멜론 땡! 지금 만약에 30초 이내에 하나 더 온마침 이쪽이 이긴 걸 할 거예요 아 진짜 준비 시작 물 고파리 아닌데? 물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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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큐컴버 땡! 2 1 땡! 2팀은 3개 맞췄습니다 2팀은 2개 맞췄어요 자 제대로 알려줄게요 2팀은 본인들이 고른거야 1번 콜라 2번 오렌지주스 5번 자몽주스 7번 간장 1 장구미 게임이에요 이게 이거는 2팀은 3번 우유 4번 파워에이드 9번 와사비 액 10번 케찹 아 케찹 오 마이갓 케찹이 들어갔다고? 예 예 예 와 리로타 리로타 이 팀 MVP는 제가 볼 땐 3번이에요 로링이가 계속 우퇴 우퇴 준비 셋 알아맞출 때까지 로모해 자 MVP 우승했습니다 예 예 셋 윗 디미 곁에 디미 곁에 저는 레오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바꿀 거는 코리아랑 도이치란드 오 오 오 오 오 이번 게임은 여러분의 체력과 순발력 증진을 위한 게임입니다. 앞에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판을 지금 누군가 날리고 있어요. 네 저거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판을 뒤집어서 네 많이 만드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. 몸은 뒤집기 5분의 시간 동안 많이 뒤집는 팀이 이깁니다. 자 이긴 팀 어떤 색 하실래요?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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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쪽은 빨간색 팀 빨간색 알겠죠? 빨간색 devoir 도시 핑크 둘 은근 라이 도시 파란색 세 빨간색 앤드베 야 힘들어 1분 1분 야 힘들어 야 나 화이팅 야 빨리 가자 3 1 2 3 그만 스톱 빨간 팀이 어디였죠? 6 33 대 17 MVP는 미소 앉아 있었어요? 미소? 미소 포획했잖아요 남미한테 잡고 있었던 잡고 있었잖아 많이 잡았어요? 네 오케이 최 남 임 남미 미소 받고 오케이 반겨주세요 오케이 되게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시작 끝나라 눈을 감상하라 이렇게 끝난 거야? 좋아 어때요? 생각보다 간자리 끝났죠?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게임은 딱 하나 나왔습니다 와 드디어! 드디어! 아 이게 누가 점수가 가장 많은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규정점과가 알아보는 손빠랑 유치인 게임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골! 리오! 리오! 준비! 시작! 왜요? 왜요? 손? 손?만 해야 돼요? 준비! 준비! 시작!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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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팀! 다 놔! 준비! 시작! 시작! 손 어디야? 아니야! 그렇게 하지 마! 에이! 그만!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! 전 상관없어요! 잠깐! 또 다 놔! 준비! 준비할게요! 알겠어! 알겠어! 하나 이길걸? 잘하는데? 네? 네, 조심, 조심, 조심. 손 앞에 있어야지. 이렇게 숨기면 안 돼. 내 가슴 만지 마. 손 만지 마, 손 만지 마. The Matrix. The Matrix. 미소 장난 아니야. 정경해라, 미소 장난 아니야. 거짓말쟁이야. 이거죠? 미소 장난 아니야. 미소 장난 아니야. 미소 장난 아니야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조심 조심. 아, 안 넘기셨잖아요, 이거. 미소 장난 아니야. 미소 장난 아니야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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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서 뽑고 있어. 자, 어느 팀이 이겼죠? 남아야지, 래호 없는 팀. 위험해. 마지막. 마지막? MVP는? 네. 폴입니다. 에이. 폴, 이러다지 몰라도 재미있지 마는데. 아이, 폴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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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 잘 맞아자. 잘 맞아. 멤버 알지? 알지? 나 MVP 알지? 나 MVP 알지? 나 MVP. 오늘 한 번에 제가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. 네. 이렇게 많은 게임을 해본 적은 진짜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. 정말. 힘듭니다. 다들 어땠어요? 아, 사실 재미있지. 너무 재미있었어요. 아, 재미있지. 너무 재미있었어요. 재밌긴 했는데 힘들었어요.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. 게임하고 하니까. 기억도 안되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되게 좋지 않았어. 이제 쿤 팀 한 번 알아볼까요? 네. 쿤 팀에게는. 아, 알아요. 그냥 까맣게. 까맣게. 아니에요. 상품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예스. 아, 치킨. 아, 치킨. 아, 치킨. 결과가 기대됩니다. 네. 자, 그럼요. 네. 개인 점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남미. 30점. 이소. 20점. 나 10점. 20점. 20점. 에오. 12점. 다나. 20점. 세롬. 41점. 콜. 45점. 총. 18점을 가진. 프라이팀. 네. 네. 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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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왔던 분이야. 우리 팀에게는. 시킨 먹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지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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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그동안 구독자 한 10명씩 데려왔어야 해요. 아 진짜. 여러분 오늘 다 고생하셨고요. 스트레스가 없고. 풀린 거 같죠? 네. 왜요. 진짜? 이렇게 좋은 추억도 만들고. 하기도 조금 날씨가 풀렸으니까. 오는 걸로 조금 강추 드리고요. 네, 소리나니. 외국인 청취한 우리 어데이티리멤버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와~~ 잘하셨습니다. 잘하셨어요. 진짜 고맙습니다. 진짜 집이 타죠? 진짜 집이 타죠? 우리 이제 어데이티리멤버하고 마무리할까요? 네! 좋아요. 하나 둘 셋! 어데이티리멤버! 너무 멋있다. 안녕! 우리는 익히는 팀이야! 워스업! 우리 우승팀입니다! 예스! 이거 치즈볼이야 치즈볼 먹었어? 치즈볼 빨리 먹자. 자, 나 한 번 안 먹었어. 나 한 번 안 먹었어. 잘 나고 먹었어. 진짜 맛있어. You should have two at the same time. 레오가 그거 되게 잘했잖아요. 그 탕수육 게임! 탕수육! 탕수육! 개! 진짜 잘했어. 개! 나! 나! 개! 나! 맞아 맞아 맞아. 완전 레오 한국인인 줄 알았어. 발음 너무 잘해가지고. 이 둘의 팀 멤버 때문에 덕분에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버렸습니다. 저는 처음 멤버로 참여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일단 다 같이 원래 제가 촬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게임했다는 그냥 그날 자체가 저는 힘든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네, 힘든 현실도 알게 되었는데 촬영도 힘들었지만 직접 해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. 오랜만에 다나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. 다나 사랑합니다. 다나 사랑이었지. 다나 너무 예뻤어. 저 처음 만났는데 진짜 너무 예뻐. 네, 원래 한강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날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촬영이 늦게 끝나서 햇빛도 다 지구해서 아쉽게 원래 한강 피크닉 느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뭐 피크닉 매트도 깔았고. 맞아 맞아. 피크닉 싸우고 오늘 저희 먹방 역시 피크닉으로 살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많이 봐주세요. 많이 봐주세요. 네, 구독해주시고 댓글 많이 써주세요. 우리가 다 읽겠습니다. 나 아라비아 말 잘 못해도 미소나 요리할 때 여쭤보고 번역해달라고 그럴걸. 그래서 많이 써주세요. 네, 댓글 많이 봐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